올해 1월에서 5월 전세계 전기차 탑재 배터리 사용량에서 국내 3사의 시장 점유율이 작년보다 하락했습니다. 에너지 전문 시장조사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5월 세계 각국에 등록된 전기차의 배터리 에너지 총량은 157.4 기가와트시로 작년 동기보다 77.3% 증가했습니다. 이 중 LG에너지솔루션과 SK온, 삼성, SDI 등 국내 3사도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중국 업체의 고성장에 밀려 시장 점유율은 떨어졌습니다. 국내 3사의 합산 점유율은 25.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1%포인트 떨어졌습니다.